한 번이 남아 돈다는...이...그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냐도... 예 관건이...일 수도 있겠네요. 이 농장을 거기서도 봤을듯이 그...그 트레일러 스티니팩 지금 스티니팩이 없어가지고 13개밖에 못만드네 13개라도 어디야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오자 어떤식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냐 그리고 옷도 이걸로 좀 바꿔있고 근접무기를 좀 넣어놓고요 예 좀...그...그것 좀 하러 가죠 예 쇼핑 좀 하러 가죠 예 쇼핑 좀 하러 가죠 대형 소각기 유니크 대형 소각기 유니크 이것도 한 번 써볼까 대형 소각기 유니크 대형 소각기 유니크 이것도 한 번 써볼까 제 공등 트레일 커빙 Land 백 péri...만만만や 배체임님 어서오세요 리라이트 시작한 이 하드코어입니다 됐죠? 됐죠? 아 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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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탄 이건가? 25mm 유탄인데 이거다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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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는거 중복되는 아이템은 싹 다 가지고 팔아버리죠 리차저 라이플 리차저 피스톨 3개나 있지 하나만 놔두 레저 라이플 하나만 놔두 프레저 피스톨 하나씩만 놔두고 후검이 와서오세요 또 뵙는군요 야 이건 많은데?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와도 되는 이유는 빠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지대로 한번 예 무기를 좀 괜찮은 그 부착물도 원래 여자였어요 원래 원래 여자 캐릭터였어 단지 파워 한 번만 입고 다녀가지고 내가 그 얘가 여잔지 몰랐던 것 뿐이지 금괴도 좀 많이 가져올 걸 그랬나? 잠깐만 검거 좋아 아니죠 뭐 남자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일단 가져온거 다 팔고 혹시 유니크파나 잘 봐야 된다 리아어 세션 건 아니고 아 아따 많이 판다 어 여자 캐릭터를 좋아하니까요 아니요 저는 남자 캐릭터를 이런 게임 하면서 성배가 선택하는 게임 중에서 남자를 선택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무조건 여자를 선택합니다 일단 기타 헌팅라이프로 확장 탄창에 미사일 고속모터 발사 속도 증가 야 이거 드디어 나왔네 미사일 유도장치 소음기 합금 립실버 자 무기 헌팅 리볼버 펜맨 토스테이코파이 말고 슬리피타임 보자르 보자르? 데미지가 19밖에 안되는데? 히익 야 데미지가 19밖에 안되는데 디페이스는 200몇이냐? 연사일 유도장난이 아니란가보네? 엔스더 펜맨이겠죠 뭐 미니노크 어스타트 칼빗 똑같은거 같은데 이건? 배틀라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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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단발이 센건가보군요 3008이니까 검색 그건 잘하고 계시나요? 게임 뭐 게임이야 게임 으쒈 게잉했나 공부 5.56mb 피스톨? 5.56mm 피스톨이 있네 야 5.56mm 피스톨이 있어요 일단 한씩 사보죠 헌팅 리볼버 부터 살까? 아니야 뭘 사야 될지 슬리피타임 보자르 매직선 스틱? 이거? 이거 데미지가 왜이러냐? 이거 하나만 사도 다른거 못사는데? 겁나 비싼데? 무기 뭐 저장원생 뭐 그냥 사면 되죠 뭐 어 이게 이게 아까 이게 탄 탄으로 뭐쓴 뭐쓴다고 4,7,5 이상하게 생긴 탄이었데? 이거다 파야 파야 예 금괴가 많아가지구 괜찮아요 메디슨 스틱 오 야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확대하는거 봐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어디있냐 아 이거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아니군요 메디슨 어니네 거의 카보기 비싹 와우 오오 이거 그거네 카보기 리피터 용 거식이네 야 이거 무기 하나씩 다 사오자 잠깐만 금괴, 금괴 싹 가져와 다 사오자 이거 무기 좋은데? 자 4,7 4,7 4,5,7,0 몇 발 못 받으네? 탄피가 별로 없구나 궁금한데 예 무기나 한번 다 사오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야 여기 장식도 되게 잘 되어있네 역시 G, R, A야 G, R, A 맞나? 이게 뭐였더라? 이게 건너너 뭐, 뭐, 뭐였었는데? 역시 벌써 12시가 넘었잖아 아 총 예쁘죠 한번 다 사와야지 음음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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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션 할 때는 E 잖아요 E 헌팅 리볼버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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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구요 슬리피타임 보자르건 아 구름가자님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구요 예 내일도 뵙도록 하죠 배틀라이플 어설틀칼빈 개헨나는 됐고 리퍼도 됐고 다 똑같은거죠 이것도 뭐 뭐 됐죠 다른게임이요 그럼 하죠 아 너무많이 너무많이 40점 부탄은 없네 내가 탄을 뭐 저기 지금 사륜기 탄을 뭐쓰는지 알아야지 10미리탄 다 쓰는거구요 일단 일주일 유교라구요 와 장난 아닌데 무기좀 구경해볼까요 일단 헌팅 리볼버 이거 이거 좀 붙여놔 어 나 이거 샀는데 헌팅 리볼버 어 보이고 보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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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비가... 59... 응? 푹! 통하려오네? 잠깐만... 일단 좀... 금괴부터 좀 놓고 시미리탄 시미리탄 야 앞에 뭐가 달린거야? 사일런트라고 했는데? 사일런트가 아닌데? 소리...소리 잘 나는데? 모자래 오! 저거 뭐야 이거 5.56mm인데? 19밖에 안되는데요? 데미지는 생긴거는 그게 아닙니다 생긴거는 겁나 세게 생겼는데? 야 이건 거의 미덕이 없더라 하... 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오... 써일런트 카를빈 왜...이거냐? 아 오미리탄이구나 오미리탄... 내구도 너무 빨리 달면 안되니까 워우 탄속이 장난아닙니다 근데 데미지는 그렇게 안세네요 원래 한발한발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배틀라이플 308사냥 잉? 이게 배틀라이플이야? 디스머신이잖아 108 난 디스머신이잖아 이건 그거 뭐야? 야 이거 이것도 이게 좀 어 이거 덱건이잖아 야 덱건은 이거 9mm 아니었나 원래? 어 5.5mm 탄이네 야 근데 이게 재작진하는건 멋있다 야 근데 이게 재작진하는건 멋있다 어 이거 이것도 자 이것도 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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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겠는데 오케이 아 이거 무기가 너무 많다 아 이거 무기가 너무 많다 여기서 먹기 먹을것도 먹고 매트슨 스틱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